게임을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감사합니다 됐어! 우리 한 번 와 우리 탈모자 쌤들이 두 세트만 더 나아가 기본장단 시작 포우우어욱궁 포우우어 포우웅궁 포우웅어욱 포우우 좋아요 좋아요 한 번 더 좋아요 좋아요 쉬고 돼요 DR 2 0 아 아 다음 Hers 좋아요 으 2 공공 한 번 더 한글자막 by 한효정 확실히 연륜이라는 것은 무섭네용 요새 토요가 기초여서 해보는데 이 진양적인 변형가락 이 리듬을 가지고 쭉 가도 이렇게 딱 간지가 안 나와야 그게 장단을 우리 회원님들이 썩 잘 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히 그만큼 채뜩이 되고 몸에 리듬이 뱀거예요. 그게 그래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엄청 벚꽃가거든요. 머리는 아는데 잘 안 따라주더라고요. 근데 잘 따라오셔서 기쁩니다. 자 죽머리로 갈게요. 기본박 한 다음에 여기 뭐냐.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있죠. 그렇죠. 1357 11 그렇죠. 1357 11로 갑니다. 우리 맹지사님 정확하세요. 컴퓨터 갑시다. 근데 1357 11을 저기 뭐야. 처음에 원박만 세 번 때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어. 1357 11 또 1357 11 또 1357 11을 갖고 세 세트를 가봅시다. 우선 원박 기본만 세 세트 가고 시작. 자 갈게요. 다시. 기본부터 3번 우리 회원님들 총기가 저보다 훨씬 좋으세요 1,3,5,7,1로 착 내려가시네요 다시 2세트 남았습니다 다시 갈게요 1,3,5,7,1 시작 5,4,5,7,4,6,6,6,6,6,6,6,6,6,6,7,6,6,7,6,7,7,7,10 공공 을꽁척꽁다궁궁 덩돔 을꽁척꽁다궁궁 덩돔 자 여기서 강약을 일러드릴게요 기본박에서 덩은 강하게 궁은 약하게 딱은 조금 강하게 궁은 약하게 딱딱 두 번은 딱딱은 강하게 궁궁 척 강하게 궁궁궁 약하게 셋 궁은 약하게 그렇게 그거를 강세를 잘 지켜서 쳐주시면 훨씬 낫고요 3번 같은 경우도 덩궁 딱딱 이렇게 할 때 덩은 세고 이럴 때는 덩궁 딱딱 이렇게 할 때 덩궁이 같이 세야 돼요 3번 같은 경우는 덩도 강하고 궁도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딱딱궁 하고 저기가 나올 거잖아요 잔가락이 잔가락은 약하게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미리 잔가락을 준비를 하려면 강박이 나온 다음에 준비를 하죠 되게 우리가 한 다음에 딱딱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덩궁 딱딱 이렇게 치는 거죠 시작 덩궁 딱딱궁 그렇죠 그 다음에 딱딱딱궁 여기다 3번인데 덩궁 딱딱딱딱딱 그러니까 딱딱딱딱도 첫딱만 강하고 나머지 셋은 약하게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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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액센트 표시를 해줘야 돼 그러고는 척은 역시 또 강하게 나올 수 밖에 없어 척은 원래 강박이니까 그렇게 척 궁 그 다음에 따궁궁 그렇죠 척 궁 따궁궁 이렇게 해치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3번 정궁 따궁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읏 궁 처 궁 궁 그렇죠 처 읏 궁 궁 8번이 강할 것 자 또 갈게요 그 다음 5번은 덩 덩 두 덩이 다 강해야 됩니다 그런 덩은 뭔가 저기 뭐야 강한 신호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을 완전 분위기로 환기시키고 흥이 나서 극도로 흥이 났을 때 치는 장단 아닙니까? 죽머리 중에서도 이제 신났어 그냥 소리도 막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네 북도 신났어 그래갖고 막 가랑 나오네 그러니까 그 두 덩이 다 강해야 돼 덩 덩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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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딱 궁궁 할 때 그 뒷궁이 강해야돼 동동 그 다음엔 약해 궁딱 궁궁 이렇게 시작 동동 궁딱 궁궁 그렇죠 궁궁 두번째 궁이 강해야돼요 동동 궁딱 궁궁 그렇죠 궁궁 따구궁따궁따닭 아니 따구궁따궁따 따구궁궁따 이렇게 따구궁궁따 따구궁궁따 따는 좀 쎄도 구궁이 약해도 돼요 따구궁궁따 시작 따구궁궁따 억궁 쳐 누가 이렇게 딱 딱 지웅이 길게 울려 싼다 우리 영감템이 웬일이지 돈이 없나 영세용 예 아이고 나한테 쎄지 못 살아 진짜 예 알았어요 아주 만만하셨구만 잡히셨나 예 만만하셨구나 못 나오고 잡히셨나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저기 이 영감템이가 둘이 있을 때는 대장 노릇을 해 나 나보다 대장 노릇을 하니까 내가 나오면 이렇게 내가 없을 때는 대장 노릇을 해야 돼 그리고 한 분인데서 내가 대장을 해 어어 저기 있는 데서는 무게를 잡고 자기가 둘 있는 중에서 대장 노릇을 해 나한테 아이고 그냥 쥐잡듯이 잡어 그러니까 내가 얌전하게 있다가 내가 어디서 전화드리 전화드리 제가 언제 양심 선언할 거에요 원장님 선생님한테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다 일룰 수도 있어 일룰 수도 있어 몇 명인데 여기 다 내 편이야 그럼요 그러면은 다 내 편 들어줘 중간 부족이야 집에서 나 개잡듯이 잡어 그렇게 그럴 것도 없어 그럴 수 없어 없어 내가 여기 나오면 내가 왕 해야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5번이 동동궁따 궁궁 따구궁따 따다다 따구궁따 읏 꽁 그게 따구궁따 궁따 아니 따구궁궁따 따구궁따 시작 따구궁따 그렇죠 따구궁궁따 해서 따는 또 강해야 돼 뒤에 따구궁궁따 그거 따가 강해야 돼 연동 동동궁따 궁궁 따구궁궁따 이렇게 왜냐면 쉼표가 나올 것이니까 쉬어주려니까 거기가 세야지 그러고 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동동궁따 궁궁 따구궁 따 으 꽁 척 동 따구궁궁 이렇게 가죠 그래서 5번에 맨 마지막 궁은 강해야 돼 12번째 강 왜냐면 따구궁궁 궁 하고 거기에 따구궁이 약하게 나와서 거기를 한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왜냐면 따구궁이 장가락이 있으면은 거기를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지지부진하게 하지 말고 뒤에서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될 거다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가락이 나오면은 앞에서 숨을 고르느라고 그 압박이 세든지 아니면 뒷박이 세든지 또 쉼표가 나오기 전이 세든지 쉼표가 나온 후에 세든지 그렇게 나와줘야 돼요 일종의 그런 불문율 같은 것이 있고 장단을 치다 보면 우리 회원님들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7번도 마찬가지예요 덩덩닥닥쿵쿵따구궁따쿵따닥 꼬따구궁따쿵따딱하고 마지막 궁따딱 그러면 강해야 돼요 그리고 웃을 쉬잖아요 그리고 윽쿵척쿵 윽쿵 이렇게 그렇게 치셔요 그런 것도 이제 잘 해가지고 하시고 이제 중독머리 가볼까요 중독머리는 무조건 하고 덩이 쎄야 돼 앞에 덩이 쎄고 덩궁딱궁딱 딱 해가지고 또 네 번째 궁이 쎄야 돼 덩궁딱궁딱 그 딱딱 두 개는 5,6번은 제발 제발 죽여주세요 제발 조그맣게 쳐 덩궁딱궁딱궁딱궁궁 척은 강해야 돼요 궁궁 척 궁궁궁궁궁궁궁궁 이렇게 그래서 열 번째 또 좀 강하게 쳐주세요 궁궁궁궁궁 이렇게 열한 박은 아주 약하게 있으나 마나하게 덩궁딱궁딱궁딱궁궁척 궁궁궁 이렇게 시작 궁궁궁궁궁궁 풍궁궁궁궁 을 죽여주세요. 죽여줘야 저기 뭐야, 소리하기가 편하고 벅치기도 편하고 듣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궁딱딱 이렇게 치면 안 돼요. 그 그 딱딱이 엑센트 가는 것은 중머리에요. 중중머리의 느낌을 못 살리는 거에요. 그 딱딱을 강하게 치면은 그건 죽은 중중머리에요. 그건 중중머리 아니에요. 동딱 궁딱 궁 첫 궁궁 시작 동궁딱 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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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궁궁 궁 궁 LI 유 통 bien 이렇게 액센트를 넣어서 치니까 박이 안 들리는 막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안 들리는 막을 효과적으로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뛰면서 해도 아무 무리가 없고 이코게 되죠 물론 그 한 배는 쉬어야지 쉬는데 소리를 안 내고 하면 더 리듬을 하고 좋아요 덩궁따 궁각따 궁궁 척궁궁궁 이건 독일병정처럼 그렇게 치면 안 돼 구나 빨로 그냥 막 밀고 들어오는 느낌 아주 기분 나빠 춤을 추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뭐 탭제니트에서 추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강할 필요가 없어 중중머리는 춤추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도 춤이 나올 정도로 하는 것이 중중머리고 굿꼬리하고 중중머리하고 똑같아요 장단 구성이 그러니까 그걸 덩궁따 궁척궁궁 덩궁따 궁따 궁척궁궁 덩궁따 궁척궁 그러니까 3번 같은 것이 나오는 거야 덩궁따 궁척궁궁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읏 자리를 그리고 그 약한 자리를 다 생략하게 되는 거야 덩궁따 궁척궁궁 덩궁따 궁척궁궁 덩궁척궁궁 덩궁궁 덩궁척궁궁 덩궁척궁궁 덩궁척궁 덩궁척궁 한편으로는 내가 콘덕터다 지휘자다 허는 내재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드러나지 않게 속으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소리를 리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를 숨기고 부드럽게 하면서 창자에 저기 뭐야 그 컨디션을 맞춰줘요 그게 반주자가 할 뜻이죠 근데 속에는 또한 저기 뭐냐 저기 컨덕터의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지휘를 해야 돼요 소리가 막 힘들고 막 저기 할 때는 북이 탁 튀어나와서 그 길을 탁 잡아주면서 가면은 소리가 훨씬 그 북을 믿고 의지하게 돼요 막 너무 이제 소리를 장시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힘이 들어서 사람이 막 쓰러집니다 옆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 북이 이렇게 세워줘요 고업을 갖다가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을 팍 딱 세워줘요 북이 그렇게 진짜 그게 북 고수 암은 아는 거 아니에요 왜 일 고수 이명창이겠어요 일명창 이 고수가 아니라 근데 일 고수가 고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종일관 크게 하면서 이렇게 막 막 소리를 망가뜨리면서 북을 막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 시종일관 북 북도도 주다가 또 자기를 나타낼 때에는 그 나타날 때가 언제? 소리를 살려줘야 될 때 내가 이 소리꾼을 살려줘야 되겠다 했을 때 딱 발휘를 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 그게 바로 콘덕터예요 그러지 그러지 않고 그냥 시종일관 과거에 명고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북이 콘덕터다 고수가 콘덕터다 이런 개념을 시종일관 가지고 계신 아주 뱀고수가 계셨는데 그분하고 소리하려면 주눅들여서 못 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명창들이 저는 이제 호사스럽게도 어렸어도 그 선생님 북에 소리를 많이 해봤지만 무섭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주눅들어요 그래서 가장 북을 부드럽게 치고 저기봐 저기를 잘 맞춰줬던 그 명창들을 잘 맞춰줬던 그 전설적인 고수가 있으신데 김동준 선생님이라고 그 인간문화재 선생님이 전설적인 고수예요 어떤 전설적인 고수냐 판소리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기악하는 사람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 선생님이 반주를 해주면 그냥 그렇게 저기 악기를 연주할 때 신이 난데 그런 선생님이 전문무한 김동준 선생님 같은 내가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제 욕해요 왜냐면 인간문화재가 세 개통이 있거든요 김명환 선생님 김동준 선생님 그리고 나서 김득수 선생님이 있었어요 김덕수 사물놀이 말고 김득수 선생님 명고 있었는데 이제 김동준 선생님 다 좋아했지만 다 좋아했죠 다 멋있고 그렇지만 김동준 선생님은 특히나 소리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던 모습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서 예 그러면은 중국머리를 갖고요 자진 머리가 뭘까요? 자진 머리는 1, 2, 5를 붙여서 연습을 해야 돼요 덩궁궁궁 덩궁궁 딱궁 더궁 더궁궁 딱궁 이걸 세트로 연습을 해야 시작 이 리듬이 우리 몸에 리듬감이 생겨요 다시 가볼게요 시작 덩궁궁 덩궁궁 덩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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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5번을 한 세트로 해서 묶어서 한 5번 돌려볼까요? 시작 덩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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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빠른 장단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해봐야 되냐면 그래야 이 세기가 들어요. 말하자면 이 손이 재주를 부릴 수가 있게 돼요. 잔재주를. 손이 잔재주를 부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빠른 장단을 자꾸 또 호흡을 가지고 계속 쳐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크게 빠르다 보면 나중에 그게 기교가 나오게 돼요. 그 기교에 세련될 숙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장단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도 덩궁궁 덩궁궁 따꿍 덩따따쿵따쿵 이렇게 해서 1, 2, 4번 1, 2, 4번을 계속 붙여 나와서 치도록 해요. 덩궁궁 덩궁궁 따꿍 덩따따쿵따쿵 이렇게 1, 2, 4번을 계속 붙여서 가게 되면 휴모리 1, 2, 4번을 계속 붙여서 갈게요. 덩궁궁궁 먼저 기본박을 한 3번 정도 가볼까요? 시작! 덩궁궁궁궁 이렇게 갑니다. 1, 2, 4번을 계속해서 가볼게요. 시작! 덩궁궁궁궁 따꿍 덩따쿵따쿵따쿵따쿵따쿯따쿵따쿵 1, 2, 4번. 시작! 4번 해볼까요? 4번 해볼까요? 4번 해볼까요? 덩이예요? 덩으로 바꿔주세요 다시 가볼게요 시작 이런 경우 덩궁궁에서 덩만 강해요 1번 덩만 강해요 3개 다 약해요 덩궁궁 이렇게 써야돼요 그 다음에 2번은 덩궁궁 딱궁 덩만 쐬고 그 다음에 딱이 쐬요 덩궁궁 딱궁 덩궁궁 딱궁 덩궁궁 딱궁 이렇게 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덩따 딱궁 딱궁 여기도 덩따 딱궁 딱궁 해서 덩따 따는 안 쐬요 덩은 쐬고 덩따 딱궁 딱궁 이렇게 시작 덩따 딱궁 딱궁 이렇게 가요 시작 이제 갈게요 시작 덩궁궁 덩궁 딱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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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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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궁 그게 뒤가 빨리 안 부네요 덩따 딱궁 딱궁 이렇게 붙어야 돼요 덩따 딱궁 딱궁 그렇게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 덩궁궁 덩궁 덩궁 딱궁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락이 빠르기 때문에 장다락이 그 사이에서 그걸 그렇게 치게 되면 당연히 이게 늦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장단을 안 치면 죽어도 이 왼손 오른손을 두다다다 두다다다 굴리지 못합니다 이런 장단을 해야 나중에 우드락 뚝딱 우드락 뚝딱 하면서 하게 돼요 맨날 느린 곡만 하면 절대 이렇게 빨리 적응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차피 소리 있는 거니까 덩궁궁 덩궁 맹진사님 시작 덩궁궁 덩궁 쿵딱쿵 덩따 딱궁 덩따 딱궁 덩따 딱궁 천천히 하셔야 되겠구만 탈무드쌤 시작 덩궁궁 덩궁 쿵딱쿵 덩따 딱궁 덩 덩따 딱궁 시작 시작 덩따 딱궁 덩따 딱궁 undertak궁 덩 Hip 잘해가지고 그렇죠 스님 해보세요 시작 덩궁궁 덩plete 통 구 potrze 탈무 impatient 군 딱 우리 니엠 시작! 덩궁궁궁 아니 덩궁궁궁 세 번 쳐야지 덩궁궁궁 덩궁궁 궁딱궁 궁딱궁에 딱궁딱을 쳐 덩궁궁 덩궁궁 궁딱궁 덩 덩 딱궁 굿굿굿 시작! 우리 저기님 해보셔 덩궁궁 덩궁궁 궁딱궁 덩궁궁 덩궁궁이 아니고 덩따 딱궁 덩 덩 딱궁 딱궁 시작! 굿굿굿굿 자 천천히 가볼까요? 덩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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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궁 덩 딱궁 시작! 덩궁궁궁 덩궁궁 덩궁궁 딱궁 덩궁궁 덩궁 덩궁 딱궁 덩궁 딱궁 덩궁궁 덩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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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예요. 8비트. 8비트. 그러니까 8분음표가 8개 있는 식으로 쳐야 돼요. 덩, 쿵, 쿵, 쿵. 이거는 전부 다 8분음표를 2개씩 있는 거를 하나로 묶은 거라고 보면 돼. 덩, 쿵, 쿵, 쿵. 4분음표 하나씩이잖아요. 8분음표 2개잖아. 덩, 딱, 딱, 쿵, 딱, 쿵, 딱. 그거는 반절씩 정확하게 조개요. 덩, 딱, 딱, 쿵, 딱. 길고 짧지 않아. 덩, 딱, 딱, 쿵, 딱, 쿵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여기도 덩, 쿵, 딱, 쿵. 그래서 쿵따기, 쿵, 딱, 쿵이 아니에요. 쿵, 딱, 쿵이 아니라 쿵딱쿵. 정확하게 조개. 쿵딱쿵 이렇게 쳐야 돼요. 덩, 쿵, 쿵딱쿵. 시작. 쿵쿵. 느려요. 스님이 약간 뒤로 쳐죠. 덩, 쿵딱. 정확하게 쪼개세요. 덩, 쿵딱쿵. 쿵딱쿵. 아니, 저 잠깐만요. 이게 아니야. 정확하게 그렇게 쪼개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고구박자라고 했죠. 덩,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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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딱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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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딱쿵. 시작.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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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딱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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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앉냐 그렇지 또 뒤에 딱이 조금 느려 그냥 팍 쳐야 돼 그렇죠 그쵸 테員 크iron 크 이렇게 치시면 돼요 이건 망설임 없어요 이건 망설임 없어요 이건 그냥 깍두기 박자예요 이건 튜플 개념으로 가면 돼요 이거는 트리플이 아니야 뿜뿜뿜뿜 아니고 빰빱빠빱빠빱빱빠빱빠빱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느낌을 살리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다 여기까지 휘머리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업무리 오늘 내 친구인 김에 업무리까지 한번 달려볼까요? 오늘은 업무리랑 배울까요? 업무리가 사실 박자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왜 어렵다고 말씀... 왜 어렵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약간 짤도... 그렇지, 업이죠. 그 업이 왜 업일까? 업은 짝이 하나가 없어. 없어서 업이야. 그러니까 둘씩 둘씩 짝이 대를 이룰 짝이 없는 거야. 봐봐. 팔 분의 오 박자를 두 개 입대놔서 겨우 짝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 짝이 없어. 우리 10박에는 짝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박은 듀플 아니면 트리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듀플, 트리플, 듀플, 트리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짝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짝이 없잖아. 어디가 부족하잖아. 찔뚝거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덩, 궁, 따, 궁, 적궁. 덩, 궁, 따, 궁, 적궁. 덩, 궁, 따, 궁, 적궁. 그러니까 이 덩, 궁, 따. 궁, 따에 네모가 궁과 따 사이에 없잖아요. 궁과 따 사이에 네모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 충돌을 가니까. 덩, 궁, 따, 궁, 적궁. 이렇게 하는 거야 시작. 덩, 궁, 따, 궁, 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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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군 mitä bağcribed. 이게 기분박이거든 기본 박 자체에... 이렇게 레귤러하지 못 한 거예요. 네모가 똑같이 하나씩 있든지 이게 기분박인데 그러면 네모가 똑같이 하나씩 있든지 아니면 네모를 하나도 없이 다 붙여 버리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보세요. 희물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규칙성이 있어요. 덩궁궁 이런 식이잖아요. 다 규칙성이 있죠. 기본박에. 중중물이나 중물이나 다 보면은 거기에 사이에 띄는 게 하나도 없잖아. 원박은. 다 딱딱딱딱 다 붙어있지. 그러니까 쉼이 없단 말이야. 여기는 기본 자체로 이렇게 네모칸 빈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밖이 없는 거야. 덩궁따궁 적궁. 원래 태생이 얘는 이게 변주가 아니라 기본박 자체가 태생이 얘는 이렇게 레귤라지가 못해. 규칙적이지 않아. 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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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듀플, 트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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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 섞어놨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 그래갖고 그 형태로 그냥 트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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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 해갖고 그 형태로 그냥 한 패턴을 만들어서 8분의 5박자를 2개 해서 8분의 10박자 해갖고 그냥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덩궁따궁 적궁 이렇게 하는 거 시작. 동궁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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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궁따 소리를 하나 배우도록 할게요. 스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죽나려 온다는 거니까 죽나려 온다. 죽나려 온다. 죽나라 나려 온다. 그런 거 했다는 건 오래됐어요. 가사가 그런 걸 뭐 잘 이해하고. 절지언정 다 떨어진 송락 요리 송치고 조리 송치고 곰봉 눌러쓰고 그렇게 해서 중탈형을 한 번. 근데 왜 제가 이해를 하냐고 상관없습니다. 아니 엄머리를 해야 되는데 이상원이 심청가에서도 죽나려 와요. 근데 엄머리가 있어. 죽나려 올 때만 엄머리를 한다. 이상원이. 그렇고 또 흥보가 있어도 대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저기 집터 잡아줘요. 집터가 좋아갖고 명당 잡아줘갖고 결국 제비 떨어져 그렇게 부자된 거 아니에요. 흥보가 대박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집터 잡아주러 오는 스님도 역시나 스님이야. 그게 맨 스님 나올 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무슨 박통 속에서 어떤 그런 신비로운 인물이 나와서 놀부를 벌 줄 때 놀부를 벌 줄 때 또 딱 한 번 나옵니다. 관훈장이 한 번 나옵니다. 그때도 엄머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엄머리는 주로 도사가 나오거나 대사가 나오거나 스님이 나오거나 관훈장이 나올 때 씁니다. 그런 증가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우게 된 게 우리 스님이가 아니 뭐 어쩔 수 없고 있고 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항 다행이다. 아항 그렇고 낭. 아항 우리 저 쳐다도 보지 마십쇼. 오늘 굵어가지고. 아 우리가 이제 거시기를 운단 풍경을 빨리 여고 이거 우리가 운단 풍경을 다 배웠지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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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